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80산 은빛문화재 네 번째 이야기 장건 1215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천년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개종 제10교구분사 은회사에서 열리는 은빛문화재 청소년 장기자랑 경연대회인 너의 끼를 보여줘 를 시작으로 도시민이 함께하는 영천시민 노래자랑 김중현 민수연 정수연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은회사의 가을 하늘밤을 은빛으로 장식할 개막공연과 문화재의 하이라이트인 미스터트롯2 탑세븐과 함께하는 은빛음악회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팔공산 은회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 팔공산 은빛문화재 네 번째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 팔공산 은빛문화재